뭐야? 수학이야, 음악이야? 모래는 민사법, 모래는 형사법 하나, 둘, 시험이 다가오는데 내일은 노동절, 모래는 출정지 가투와 가투로 이어진 날들 사랑도 연애도 해보고 싶은데 삐삐칠 인간은 이동진 한 놈 망했어 왜 안 나오냐고 뭘 쉬고 눈은 왜 또 감고 계세요? 아유, 생쇼를 해라, 생쇼를 어떡할 거예요, 우리 지수? 뭘 어떡해? 몰라서 모래요? 걔가 형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아니면 아니다, 키면 키라 왜 말을 안 해? 영우야 사실 나 지수랑 사귀는데 내가 혹은 날 조비처럼 형만 찾아다니는데 불쌍하지도 않냐고 넌 왜 그러는 건데? 내가 뭘요? 내가 지수한테 선글면 넌 어떡할 거냐고 어떡하긴 뭘 우리 내 걔 날 안 봐요 뒤도 오협도 안 보고 애가 그냥 쭉 앞만 봐 기집애가 다 촉각기가 찬 나를 그래 야, 너 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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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잡고 말도 안 되게 귀엽고 고구리 지수 같다 재현이 형 하... 지낼만 해. 꽃구경도 재밌고 선혜야 날다람질하고 소문할 정도로 삶도 잘 타고 주지 스님은 완전 코미디고. 지랄한다. 답답해 죽겠으면서. 귀신이네. 학교 분위기도 영 썰렁해요. 가투 나누는 애들도 수가 확 줄었고. 족팔리다. 나 서슬퍼런 시절도 아닌데 무슨 민주화 투사처럼 도망을 다니고. 대놓고 안 할 뿐이지 서슬퍼런 건 마찬가지야.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될까? 숲에 풀릴 때까지? 안 풀리면 머리 깎고 주지 스님 밑으로 들어가나? 조금만 버텨라. 너가 무너지면 안 그래도 연약한 애들 다 도망가. 있잖아 화진아. 지금 나는 자전거에서 언제 내려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필사적으로 페달만 돌리고 있는 것 같아. 넘어지기는 싫으니까. 갈게요, 형. 그래. 산 입구에 공중재나 있더라. 새로 산지 얼마 안 돼서 돈 많아. 고맙다. 지수한테 전화해봐. 학교 가서 공부하라는데 왜 매일 나와? 학교 가기 싫어서. 왜? 전에는 학교에서 살았으면서. 운동권 선후배들 꼴 보기 싫어. 왜? 뭐라 그러는데? 뭐라고 안 해서 그래. 뒤에서만 수군대고. 뒤에선 뭐라는데? 여자 때문에 변절했다고. 그건 아니지. 너 그 애랑도 헤어졌다면서? 괜찮은 거야? 괜찮으려고 학교 안 가는 거야. 학교 가면 사방의 지수 천지거든.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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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